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청계천인데 감나무 단지 불을 심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파리는 싱싱한데 올해는 열매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좀 눈에 띄게 별로 그렇게 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맨 위에 약간 익으려고 하는 모습 지금 추석이 원래 한 2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감나무 아주 이파리는 싱싱하고 뭐 하는데 열매는 올해 이상하게 많이 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감나무 조성해놓는 모습 여기 좀 녹색으로 몇 개 좀 눈에 띄네요 좀 많이 열때는 아주 많이 열리는데 올해는 아주 열매가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